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조냥이가 혜생이 좀 만만하게 보네 혜생아 실망이다 조냥이한테 1대1 도전장이나 받고 말이야 왜냐면은 근데 조냥이 1대1 못하지 않나 어제 잠시 이제 첫번째 실망 새끼리 이렇게 안뇽 아 우리 방개형님 어서오세요 다시 메카닉 가는 것 같은데? 센벙 해줄까? 이거 약간 내가 토스라고 생각하고 해줄까? 어린 헬픔이 잠깐만 2마리 터졌다 팀 컨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야 이거 왜 다 죽어 우리 팀? 뭐야? 저거 아니야 우리? 잠깐만 이거 링덩어 좀 해봐 나가게 마디 아니 우리 조여졌어 잠깐만 입구방 커야겠다 투잡은데 입구방 커야 돼? 미니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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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기지? 한방 모아야 되나? 미니블리 멀참 삭벙 미니블리 내가 헷파넣고 있다 아 레이스도 왔네 졌네 조졌네 스컬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드라우드 곧 못다는데 망했는데 잠깐만 아니 원래는 내가 5시 펑크러쉬 하려고 했는데 금방 가긴데 그냥 뭔가 나머지 3 합체해서 3시 가는 수밖에 없어 무조건 까야돼 못 죽이면 더 다행히 가고 다행히 가고 다행히 가고 다행히 가고 다행히 가고 이 섭스가 없네 그렇지 이거 할만해 섭스만 죽이래요 흠 망사 흠 흠 흠 흠 흠 흠 흑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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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